오, 되게 예쁜데? 뜯어. 수중전이다! 수중전! 왜 쟤 어찌 갑자기? 방수! 수중전이다! 가자! 뭔지 설마요! 대박! 예! 잘 못 채운 거 같은데? 방수팩인데? 시청자 여러분 잘못 채운 거죠? 잠깐만, 가래요? 왜 그래? 마이크에 이거 없는 사람 없지? 가 이거지? 진짜 오랜만이다. 원래 잠자리 전에는 물게임을 했잖아요, 가끔. 식전에 하는 것도 오랜만이네? 진짜? 정신 차리고 먹어라, 이거지. 뭔가 따뜻한 전골류가 나오나 봐요. 그러니까 따뜻한 게. 아, 몸을 씻을 때 따뜻하게 먹을 수 있는? 이제 저녁 복불붐을 진행할 건데요. 오늘 저녁 식사는 청송에서만 맛볼 수 있는 결미 세트 메뉴로 준비했습니다. 요! 바로 청송 약수로 만들어 더욱 깊은 풍미와 감칠맛을 내는 닭 한 마리 3종 세트. 닭 한 마리? 닭 한 마리가 3종 세트? 오케이, 오케이. 또 숯불 구이 같은 거 하나 딱 있고. 다 있지? 뭐가 뭘까? 닭 한 마리의 다양한 조리법으로 만든 환상인데요. 아, 이거 맞아. 숯불에 구워 겉은 바삭하고 속은 육즙이 살아있는 숯불 닭봉구이. 오, 닭봉구이 너무 맛있겠다. 너무 맛있겠다. 그리고 닭다리가 통째로 들어간 닭 백수. 그리고... 마지막은? 양념한 닭 감사를 떡갈비처럼 다진 후 석쇠에 구워나오는 닭 불고기까지. 아, 그거 맛있겠다. 오늘 물에 젖을만 하네. 잠깐만. 아, 이건... 우리가 숯불이 됐다, 이건. 이게 닭갈비인 거. 숯불 중인 거. 숯불이, 허고기. 아까 기름, 젖 냄새 같은 건 뭐야? 닭봉구이? 닭봉구이? 빨리 세게 젖고 맛있게 먹죠. 빨리 젖읍시다. 그래서 이 닭 한 마리 3종 세트를 건 저녁 식사 복골복은 무엇을 하냐? 우리가 소핑 중이잖아요. 아, 까먹었어, 까먹었어. 엄마한테 전화 온다, 빨리 찍어 가야 되는데. 보통 이 시간까지 하면... 스타가 탄생하는 메인 이벤트가 있죠. 어, 뭐지? 바로 장기자랑인데요. 오늘의 미션은 바로 랜덤댄스 장기자랑입니다. 랜덤댄스? 랜덤댄스 장기자랑. 미리 사과할게. 왜, 왜, 왜? 하나, 둘, 둘, 셋. 이 사람 왜 그래? 늘었잖아. 자, 랜덤댄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희가 안무 영상을 보여드릴 거예요. 보여드리는 안무 영상을 보고 틀리지 않고 춤을 그대로 추면 되는데요. 순서는 랜덤으로 지목. 해당 멤버는 정해진 순서의 안무를 추셔야 합니다. 오케이. 와, 쟁반 노래방 같은 건데. 춤으로. 춤으로 하는. 그러니까. 그 성공과 실패 기준이 있을 텐데. 그렇죠. 도전 기회는 총 다섯 번입니다. 그리고 틀리면 물벼락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아이고야. 쟁반보다 물이 많이 나지. 다섯 번 혼날 기회가 있네요. 네, 다섯 번. 그렇죠. 전원 닭 한 마리 3종 세트를 획득하고요. 네. 실패할게요. 오늘은 정말로.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케이. 소풍인데? 오케이, 받아들여요. 뭐야, 쉬운데? 순서. 진짜? 순서. 진짜? 반복은 쉽지 않지. 아니, 전혀 안 쉽지. 생각보다 쉬워. 해봐. 밥 먹자, 밥 먹자. 야유회 파이팅, 파이팅. 안 돼. 해보자,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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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보자, 해보자. 잠깐만. 한번 해보자, 한번 해보자. 너 지금 리노 같아. 냄새 나잖아. 해보자, 해보자. 난 준비됐지. 하자, 하자. 아니지. 오. 오. 잘해요. 맞아. 참 재주야, 진짜. 춤은 얘가 지고 얼굴이 우리가 빨개진 것 같아. 야, 이건 재주야, 정말. 그래. 아이고, 빨개라. 아유, 못 보겠어. 좋아. 이것도 아는 분, 모르는 분이 갈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중독성 강한 가사와 안무로 레크리에이션계를 평정한 추억의 레전드 댄스. 짜라빠빠 이런 건가? 바로 짜라빠빠입니다. 짜라빠빠. 역시 레크리에이션과. 대박이다. 역시 전공은 다르네. 형, 스톡이야? 아니야, 근데 이게. 짜라빠빠가 뭐야? 이거 간단해. 아니, 근데 이게 사실 무조건 먹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오히려. 이거 영상 보면 생각날 수 있어, 무조건. 영상은 딱 한 번만 플레이해드리는 거죠. 이야, 이거 쉽지 않은데. 지금부터 안무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안무 영상이 끝나면 상의 없이 바로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보여주세요. 짜라빠빠. 그렇지. 쉬워, 쉬워, 쉬워. 왼쪽, 왼쪽, 왼쪽. 오케이, 오케이. 망했다. 아니, 반대로 나는. 왼쪽, 왼쪽. 아, 왼쪽 못하네. 어, 나 되는데? 오케이, 트위스트. 트위스트. 오케이, 이거 탈출 되는 거지? 오케이. 오케이, 트위스트. 트위스트, 그렇지? 두 번씩이야, 무조건. 레크레이션. 망했어. 다시, 탈출. 그렇지? 오케이. 쉬워, 쉬워, 쉬워. 오케이, 이거 진짜 잘해야 된다. 아, 이거 너무 좋아. 오케이. 오, 나 이거 너무 좋아. 두 번 더. 나 여섯 번째 너무 좋아. 그렇지, 나오지? 아, 찾는 거. 찾는 거다. 가는 거, 가는 거. 아, 아, 미안, 미안. 아, 미안, 미안. 아, 미안, 미안. 왜 이렇게 많아? 뭐야, 뭐야. 반복이네. 반복해. 어, 찢었다, 찢었어. 찢었다, 찢었다. 찢었다, 찢었다. 순서를 모르겠다. 말이네. 뭐야. 야, 너무 길어. 어? 쉽지? 쉽지? 아. 어휴, 어렵다. 야, 나 순수가 너무, 너무 헷갈린다. 자, 준비. 어, 어? 순수가 너무 헷갈린다. 자, 일단 시원하게 맞고 시작하자. 다들 삐끗이 씻어요. 대기소를 생각하면 진짜 몇 개 없거든? 잘 말해. 반복이야, 반복. 오케이. 첫 번째 시도입니다. 음악. 야, 이거. 야, 잘하면 한복이 된다, 이거. 이름도 말씀해 주세요. 정훈! 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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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 어? 땡! 어? 아, 아, 죽여.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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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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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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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얼음을 넣었어요? 너무 무서워. 아니, 물봉선도 아니고 때려 묻는다고 이렇게? 우와, 나. 깜짝 놀랐어. 뭐가 틀린 거야, 내가? 형. 네 번, 네 번. 자, 어떻게 했어요? 하나, 둘, 셋, 넷. 아, 네 번.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자, 한 번 더지. 자, 우리 레큐레이션 기회에는 두 번은 없어요. 무조건 네 번씩이야. 네 번씩이야? 이거는, 이거는 스트레스 주려고 하는 춤이 아니고 아주 아이부터 어른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춤이야. 무조건 네 번이야. 자, 알았다, 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셋, 넷. 이게 네 번씩이야. 그냥 뭐야? 이제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하나, 둘. 야, 이거 이거 하고, 이거. 형 이거 아니야? 탈출! 둘, 둘, 셋. 왼발, 오른발 다 읽었어. 대박, 진짜. 다 읽었어. 황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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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톤. 무조건 우리 레카의 경기에는 2번씩 반복합니다. 오케이, 그럼 이거 한 번 더! 4개씩이야 무조건. 그렇지. 다시. 오늘 왜 이렇게 행복해보이냐? 너무 재밌어. 내 스타일이야. 원래 부장님들 겁나 일어나거든요. 이러다. 따라빰빰 따라빰빰 흐이 아, 딱 됐어요, 이거. 이거 딱이야. 오늘 다운로드 예약했어. 하나, 둘, 셋 빡, 하나, 둘, 셋 반복은 깨끗이야. 조금만 반복이야, 굉장히. 송민아! 4개라고요. 위기야. 우리 억울하지 않아 순서 다 외웠는데 틀려, 지금. 긴장돼, 갑자기.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한길버스 이거 한번 가볼래? 일단 도전해보자. 맞는 거 문제 없죠? 한 번 더 가자. 우리가 알아보려면 이번에 확실하게 안 돼까지 해줘야 돼요. 그렇지, 그렇지. 두 번째 시도. 음악. 렛츠고! 오케이. 렛츠고! 연예대상이다. 오케이. 이거 연예대상에서 한다고? 이걸로 만든다고?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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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호! 선호!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오케이. 좋아, 좋아. 디딘 좋아. 하나, 둘, 셋, 넷. 좋아, 좋아. 종민! 땡! 땡! 종민아! 아! 종민아! 아! 아아! 다 치고! 종민아! 다 치고! 아! 아! 다 치고! 좋아, 나 진짜 못 들어갔어. 와, 야 구멍 2명을. 종민아! 테스트라고! 말하고 있는데 시켰어, 말하고 있는데. 말을 많이 왜 해! 딘딘이 너무 잘해야 돼. 딘딘이 좋아! 이러고 갑자기 나한테 땀 쫓으면 봐. 하나, 둘, 셋, 넷! 종민! 땡! 종민아! 다 같이 와! 아, 잠깐만! 야, 다 같이 죽을 거 같아! 잠깐만요. 당신 댄서 아니에요? 야, 나 옛날부터 수술을 못 했어요. 여보세요? 형, 그게 다 있는데. 댄서세요! 프렌즈 때부터 막 하시고 그러셨어요. 수업하고서 다 내 동생들이라며. 내가 했을 때 뭐 고등학생이었고 막 그랬다면서요. 형, 왜? 요즘 수업하고 심사고, 심사고는. 완전, 내가 중학했다고 내가. 아, 그러니까. 과거에 못 물리지 말고 짜라뽕뽕뽕한테 하나만. 짜라뽕, 수업하고, 수업하고. 잘했는데요? 공민이 형 방금 물. 앞으로 다 날라와서 안 맞았대요, 하나만. 앵콜 한 번 해봐. 앵콜, 앵콜 한 번 할까? 그러면은 딱 가서 물 팍! 받고 시작. 예. 어떻게 하나 하달라? 아니요, 이게 정직하게 해야지. 이기들이 아주 좋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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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